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샌드백님 화이팅 베논 정도는 아주 떡발라 주십시오 요즘에 누구랑 붙어도 10대 구다사의 인생 게임을 하는 베논이라고 합니다 샌드백님 즐겜 자 그래요 수원하트 샌드백님 즐겜 가자 네 푸산은 진짜 최고다 샌드백님과 영혼의 십상 간다 어 잠깐만 나 VPM 껐는데 왜 노랑핑이지? VPM 나 VPM 껐거든요 샌드백님이 혹시 VPM 켜두셨나? 왜 노랑핑이 뜨지? 전 VPM 껐어요 전 VPM 껐는데 어 픽이 노랑이라고 그러는데 샌드백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기왕이면 어? 뭐죠? 뭘 뭘 봐요 잠깐만 지금 무대 뭐였지? 어? 어? 꽃 끄셨대 그럼 다시 들어오면 될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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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다시 들어와야죠 그 악마 타쿠마 상 민저위향기가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보면 어? 그 악마 타쿠마 아하하하 자 그 분 이름은 또 어떻게 아셨어요? 부산 부산 최고순님 타쿠마 참 잘하셨었는데 음 제가 만들죠 기 다섯 개 타쿠마는 이치고크를 능가한다 기 다섯 개 타쿠마는 그 순간 이치고크도 능가한다 하지만 기가 없어지면 이제 떡실실 하는거죠 됐다 어어? 어? 어 일단 녹색 팁만 뜨면 좋긴 한데 샌드뱅님이랑 저랑 어 아하하하 그 상상이 안받나보다 예 이 정도면 됐죠 그 뭐 8 원래 한국인들끼리는 8,8이 나오는데 16,24 안되면 이 정도면 됐죠 아하하하 갖추 헬 하하하하 자 하 어 자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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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칼대공 샌드백 리툰 역시 스파의 보수 담당 샌드 auxiliary 샌드백 리툰 로드 마치 칼대툰 뭔가 움직임이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임이 줄 것 같은데 들퇴를 너무 안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때리셨으면 됩니다 1, 2, 1, 1 3, 2, 1 2, 1, 2, 1 5, 1, 2, 1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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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미 크리스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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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 아 아 노림수가 좋으신데 참고 천천히 노리고 있었어요 아 아 네 시간이 늦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잘한게 모여있다고 저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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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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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직도 이거 못해요 방금 거의 끝내는 데미지였는데 아직도 이거 못써가지고 두 벌이라도 이럴 것 같은데 하하 야 이건 퇴치면 타쿠아 지르기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곧 출발 1 2 2 2 2 2 와우 와우 아 앞으로 그러니까 밴드백님 모든 기본은 다 알고 계시네 아 왜 이렇게 뛰어가지고 못 때리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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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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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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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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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하긴 했는데 조우 나왔을 때 엉덩이 까지고 시아트킥 한 번 했는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좀 쪼끔 그래서 이런거요? 샤드웨이님의 고음촌을 아까는 점잖게 했으니까 와 안돼 야 타쿠마의 기본이도 있으신데 음 네 한중 혼합전은요 제가 야왕한테 겠다면서 끝났습니다 다음에 복수하고 말거야 장관 해 라이프로 죽엄맨으로 숨기게 패주마 해 superio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의 공격 1부의 공격 3부의 공격 아아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라이프는요 클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본기를 다 자기가 먼저 막 질러야 돼요 1시도 쉬면 안 돼요 기본기가 위로 향하거나 지은게 하나도 없어요 서서검손 하나가 있는데 서서검손은 뭐 상대가 앉아야바 앉아야바를 들고 있으면 그거에 무한으로 지은게 계속 맞을 수도 있어요 기본기를 다 질러야 되는 캐릭터라서 하면 할수록 상대한테 말려드는 캐릭터에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클락 클락이 된다 아 동래형 동래형 운전은 절반도 안 돼가지고 바로 말렸다 운전면허 다시 따야겠다 첫번째 운전면허 다시 따야겠다 동래형이 피식하겠는데 운전면허 다시 땁니다 저거 안 돼! 아 두뱅님 왜 이렇게 잘 긁어 운전 졸라 못하네 두뱅님 근데 연타 듣기 잘 긁는다 두 명을 제거하는지 팝방을 설정하는 것을 만들고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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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지 마 이거 맞기 어려워요 옆 점프가 넘어가는 거 같으면서 전가드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보수들끼리 싸움에서도 많이 맞죠 로버트는 아마 샌드웨이는 상대하기 어려우실 거에요 9,8 캐릭터 중에서 진짜 좀 특이한 강태라서 상대하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친갱사인데? 주력을 고르시는데 친갱사이라 하실 줄은 나 예상을 못했네 에이 입성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입성은 로버트 진짜 잘하고요 인상에 미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납의 인상에 미칠 수 있습니다 1,5 시리즈 1,5 시리즈 2,4 시리즈 와우 어허 어허 지금 슬픔을 잡아주신다 와우 잘 먹겠습니다. 와우 타이밍을 알고 계시네. 타이밍을 알고 계시네. 이야 진갑한 딸에겐 안당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와우 대는 진갑한 딸에겐 당하지 않겠다. 음 제가 긴가판에 못하긴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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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로우 으 으 으 으 으 아 음 아 으 왜 난 아무도 안 도와줘 루가를 아무도 안 도와줘 도와줘 인마 사이주 쟤는 도와준다 루가의 카이저 웨이브 놀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통하네 도와준다 루가의 구하리자 아이씨 안나 봐 이제 나갔어야 했는데 다이쉬 아하하하 누가리 워낙 많군요 오우 완전 늘렀다 귀요미 크리스 귀요미 크리스 귀요미 크리스 아하하하 지지입니다 샌드백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샌드백님 사장님 고인물 랍사비를 상대하시느라 킹옥 유저도 아니시는 분이 근데 스파 하시던 분이 이렇게 잘 하신다고? 요새는 어? 아 아이체님 고맙습니다 스파 하시던 분이 이 정도 실력을 더여던 철권 하던 스트리머나 스파 하던 스트리머나 베넌과 비기는 거는 요새 컨.. 어.. 트렌드입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샌드백님은 아 너무.. 너무 인기향이 좋으셨네 아.. 아하하하 스파.. 스파.. 스파으로 따라와 정말 제가 처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발릴 것 같지만 아예 기본 개념을 모르는데 샌드백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예 기본도 몰라요 사실 저는 그런데 원하시면 따라가서 맞아드리는게 인지상정 다들 재능러에요 저만 빼고 다들 재능러 같습니다 베넌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